4차 산업혁명 시대엔 인공지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은 IT나 예술 분야가 떠오를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뷰티 예술 산업 분야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용이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21세기 더욱 강강받는 분야입니다. 저희 남부대학교 향장 미용학과는 뷰티 트렌드와 화장품, 과학기술을 융합한 미용교육으로 미래 뷰티 산업 분야를 선도할 토탈 감성 뷰티케어 서비스, 화장품,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아트 전문가와 미용 전문 지도자와 연구인력을 양상하고 있습니다. 링크플러스 교육부 사업 참여 시 졸업과 동시에 해당 산업체 또는 협력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 연계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세부 전공 영역으로는 화장품, 피부, 헤어, 메이크업, 네일, 두피, 미용 교직 등을 전공으로 합니다. 또한 바이오 융합 전공으로 화장품 산업 분야에 우수한 인력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과 세계화 흐름에 빠르게 동참할 수 있는 감성, 예술, 뷰티를 겸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미용 산업과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료로는 뷰티 산업은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헤어미용, 피부 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서비스업과 그와 관련된 화장품, 미용기기, 용품 등 제조업을 포괄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발전되어 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관련 자격증은 전교사, 미용사 면허증, 미용사 국가 자격증 등이 있으며 졸업 후 진료는 미용교사, 대학 교수, 미용사, 두피관리 전문가, 뷰티 테라피스트, 피부과 상형외과 뷰티 전문가, 웨딩 및 토탈 코디 메이크업 아티스트, 방송 분장 전문가, 네일아티스트, 화장품 산업 분야 연구원, 화장품 유통, 제조 등 취업 및 창업 경영이 가능합니다. 남부대학교 향장 미용학과는 학부, 교육대학원, 일반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이 개설된 교육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큰 장점이 있는 학과입니다. 전국 그리고 세계적으로 전통을 자랑하는 남부대학교 향장 미용학과에 지원하신다면 결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남부대학교 향장 미용학과로 오세요. 우리 교수진들은 여러분의 다양한 재능을 발굴하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남부대학교 향장 미용학과는 이론과 실습 과정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미용 전반을 아울러 다양한 전문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고 각 전공 분야마다 오랜 현장 경력을 겸비하신 교수님들께 배우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뷰티 인재가 되기 위해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 과정 이수를 통해 중등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미용 교사로서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남부대학교 향장 미용학과는 화장품학을 기반으로 하여 미용 전체 분야의 심야 과정을 배우기 때문에 뷰티 산업의 본질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졸업 후 취업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향장 미용학과는 향장 피부, 헤어,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전공 분야의 동아리를 통하여 교수님과 각 학년 간의 멘토, 멘티 관계를 형성하고 매주 만나 연습을 하기 때문에 빠른 침묵을 이루게 되어 선후배 사이가 돈독한 편이고 서로의 피드백과 도움으로 자격증 및 대회 준비를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이곳 남부대학교 향장 미용학과에 오시면 여러분의 미래는 탄탄해질 수 있으리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노리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오세요. 언제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